아유 맹지 마세요 맹지 마세요 맹지 마세요 맹지 마세요 맹지 갑시다 맹지 마요 혹시 저에게 새 곡이나 했어요 저에게 똥똥똥 노래 안 따요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 열일 안 드셨어요? 다들 밥 드셨나요? 저희 못 먹었어요 다들 든든하게 먹고 다녀야지 몸 사야 안 걸려요 야식만 더 많이 드셨어요? 음식 맛나느라 못 먹었죠? 저도 한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맛있는데 맛있는데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학교와 그냥 학교와 진짜 스케일이 다운가 아 빨리 대학교 가고 싶다 대학교 꼭 가야겠어요 여러분 맞죠? 사원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사원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저의 축제 끝으로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마시는데 집에 남편하게 들어갔고요 아니야 아니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죽여야 완전 죽여요 여러분 저희 타이틀곡 드링고이스 노래 아세요? 네 저희 프랑주가 We have the fingers εκ기 좋은가 있어요 우와 와 와 와 우리 저희가 우리나라 타이틀곡이라 와 우리 형성이들께 음악화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와 좋으세요 역시 시작 여러분 여러분 실려 와우 가늘의 만점이 여기 중국 현재도 있는데 인사해볼까요? 네 너가가 오신 아이오아이 어 언니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청아언니 청아언니 헬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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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grupo 점심 안에 개시룡룡들 들리세요? 소리? 들리면 너희들한테 해주세요 하트! 여러분 저희 무대 말고도 지금 황홀빛도보다 많이 있고 재미있는 무대가 있으니까요 우리 무대까지 저희 집에서 봐주세요 본격적인 노래 드라이 전에 아까 못 나온 곡 한번 해보고 갈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아, 드림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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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옷을 향해 달려가 드림걸스! 아, 알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 옷이 짱인 것 같아요, 진짜 아, 가기 싫어요. 이제 드림걸스가 끝이에요 저희 맞아 이제 하나 남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저희 이거 끝나고 그러면 이제 가야되는데 아쉬우니까 손을 좀 해주세요 4 4 3 4 4 5 네, 오늘 빙 Отече, 빙터에서 빙터에 준다 빙터에 준다 빙터에 준다 다음 날 꼭 불러주실 수 있으면 볼게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카운트곡이 들은 영상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 너리 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